오랜만입니다. 저희가 29회, 29회였죠. 롯데벤체점 패밀리 콘서트에서 처음으로 이 자리 등고 정말 오랜만에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건 감사합니다. 그만큼 롯데벤체점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먼저는 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준비했는데요. 아쉽게도 저희의 인사 시간이 맞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할 수 있는 다 누구 덕분이죠? 롯데벤체점 덕분이죠. 맞지요. 오늘 다같이 롯데벤체점께 감사하다고 말씀 드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저희 여기서 그냥 저희 멤버들 심기 때문에 네! 그럼 다음으로 한번 달려볼게요. 좋았습니다. 네! 오케이, 그럼 하러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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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